자, 여러분 구만리 농촌일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바닷걸음 비료주는 날 자, 오늘은 부부 한조가 돼서 비료를 바닷걸음을 주고 있습니다. 딱히 보이죠? 여기 지금 열두 부대를 쏟아가지고 갔는데 한 번 더, 한 통을 더 쏟으면 이 논에는 거기 적당량을 쏟아붓고 좋겠습니다. 트럭은 소콩 여인이 운전을 하고 트랙터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. 바람은 산두산들 부는 바람, 친정엄마가 보내주는 시원한 바람입니다. 다음 타임에 출발당いきま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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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